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우리 교재로는 먼저 이제 7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의 시작은요. 국토기획법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라고 하는 규제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은 건물 지을 때 옆으로 펼치지 마라 이런 규제이고요.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주화하고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상가로, 공장 등으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규제가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크기 규제해서 소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는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계획을 이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위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 멋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요.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한해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획을 묶어서 관리계획. 그 중에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 나중에 볼 텐데 21개 있어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항상 갖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먼저 용도지역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꿔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식도 있고요. 그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으로 볼 것이고요. 총 나중에 11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우리 몰랐죠. 그런데 기본축은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용도지구도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면 이때는 용도지구에 관한 상을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역도 모두 행위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관리계획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용도구역은 종류가 일단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용도구역도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구역이 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일단은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이때는 용도구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첫째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용도구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용도구역이요.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정보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총 5개. 이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구도시, 구도심지 개발이 돼 있는데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로 용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대표값이 될 텐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정보구역 모두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가 있는데 문제 출제 포인트는요. 우리가 부동산공법 등을 공부해 가다 보면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관리계 아닌 것을 고르셔요.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할 때 항상 깔아주는 것이 지금까지 두 번 다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즉 개발 제한구역은 용도구역, 즉 관리계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개발 밀도관리구역 또 뒤에서 공부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관리계획 이걸 이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계량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소위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된 규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관리계획 총 7개, 우리 국토계급에서 주로 문제 잡는 5개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규제가 좀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주된 논의,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등이 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자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마을 전체와 관련된 규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 위에다가 학교를, 공원을, 녹지를 만들기로 하게 되면 그건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강력한 어떤 규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 정도고요. 다섯 번째 관리 계획이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관리 계획이 일종이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관리 계획. 이게 이제 수익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문제 삼는 관리 계획의 범주가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민주관경 정비법 등을 통해서 따로의 공부를 하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문제가 되는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섯 개 해서 이들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용도 지역은 토지보다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 위에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구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 용도 구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위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기반 시설의 권한 항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리 계획 다섯 개 중에서 항상 토지에 존재하는 개념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고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의 출발점은 용도 지역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관리 계획 중에서요. 이 용도 지역과 만약에 용도 지구가 충돌하면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면 용도 구역을 그 다음에 용도 지역과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하면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충돌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뒤에서 관리하는 쟁점으로써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특정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립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요.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소위 용도 구역이라고 했을 때 5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교적 최소구역까지 5개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중에서 5개만 소위 용도구역 관리 계획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살을 붙여 봐야 될 것이 이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이름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둘 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건폐류가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가르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건폐류, 용적률, 용도 등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것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과학력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과학력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관리객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심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 국토계획 부산 계획은 아닌데 용어가 하나 나오죠.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국토교통원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굳이 있다면 이 국가계획은 과학력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국가계획. 그래서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게 되면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순서화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국가계획, 그 다음에 과학력 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이 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문 던져주니까요. 해서 만약에 국가계획하고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한다,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과학력 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과학력 도시계획을,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력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과학력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관리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어떤 법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의 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2반에서 결정, 고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반에서 결정, 고시해서 2반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한해 안을 확립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이렇게 지정합시다라고 한해 안을 만드는 것을 2반이라고 불러요. 용도구역을, 기반시설을, 지구단계획을 이렇게 수립합시다라고 한해 아이디어, 안을 만드는 것을 2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 이렇게 해도 좋아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을 결정, 그리고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 것을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크게 2반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지역도 기본적으로 2반에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용도지구도, 용도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계획도 모두 기본적으로 2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절차를 볼 텐데 뭘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조사라고 하는 과정 먼저 한 다음에 2반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거친 다음에 2반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2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님 빼버렸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협의 그리고 심의 등을 통해서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소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모두 원칙적으로 소위 2반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2반에 관한 쟁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 등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2반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명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뜨는 건 항상 예외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예외적 위반권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시장군수 대신에 도지사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시험 지문에 구성할 때는 국토부장관, 국가계획과 관련한 경우에 소위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지문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뒤에서 광역도시계 이런 거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시장군수 대신에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국토교통부장관 위반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예요. 인접시군을 포함한 위반이라고도 있고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만 외우셔야 돼. 관리계획은 한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외울 것은요. 인접시군 포함, 위반 이 정도 끝이에요. 물론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전부를 포함한다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트랙들을 쓰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인접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요. 구리시장은 구리시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구리시 일부를 묶어서 위반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구리시장이 또 서울시 일부를 묶어서 위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별거 아니고 예를 굳이 든다면 우리 도로 만드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고요. 이 도로라고 하는 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혼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구리랑 연계되는 그 공간 여기까지 서울시입니다 하고 도로가 끊기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거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동시위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울 것은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함께 위반할 수 없다. 하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해서 옳게 뽑아주거나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함께 위반. 자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중심축이 되는 것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 이런 게 있었죠. 앞에서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만들고.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적인 규제와 관련된 것은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관리계획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것은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공포법에서 기준 정말 많이 나와요.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당관이 정한다. 탄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당관이 정한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기준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뒤에 가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수립기준 지구단계획 수립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부역 지정기준 시범도시 지정기준 등등등. 국토계획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묶어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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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국토교통부당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2반의 제한 얘기가 나올 텐데 미리 결론도 가셔야 돼. 지금 2반은 이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구수라든가 도지사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보통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영도지역을 지구를 구역 등등등을 2반을 한다는 거 이렇게 관리계획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행정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은 2반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지구단계획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겁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이미 시험 문제 쟁점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자 볼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영도지구의 일종인데 공장 많이 좀 지어주세요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우리 동네 학교 만들어주세요, 공원 만들어주세요, 도로 만들어주세요 대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구단계획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을, 아까 우리가 지구단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마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규제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구단계획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개발 좀 시켜주세요라는 식의 개념이 바로 지구단계획의 제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 만들어주세요, 개발시켜주세요. 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소위 공장 많이 짓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개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등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할 수 있다. 출제하는 포인트는 바로 용도구역이 나왔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전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등 총 5가지. 그래서 과거시험에서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관리계 5개 중에서 크게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리고 지구단계획 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마을 전체 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용도구역을 제한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대표값이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과거시험에서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죠. 답을 뽑았던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요. 대신 시험 지문에 주민은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든가 지구단계획 제한할 수도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절대로 항상 보통 틀린 것을 고르죠. 지구단계획 제한할 때 옳게 내는 지문에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용도구역은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 구성 등을 보다 보면 숫자를 가지고 화로농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 기반시설, 도로만 들면 억수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나머지는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바로 뭐죠? 지구단계획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기역번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계획이 나와서 3분의 2가 될 때고 니은번이 5분의 4.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이렇게 괄호 늦게 숫자 묻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길게 되어있는데 그나마 한 번 나왔던 것이 바로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무슨 느낌인가 하니? 지금 원래 행정청이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잘 입안하면 주민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하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면 당연히 제한 안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입안의 제한에 있어서도 그 비용부담은 누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장 엄청 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가끔씩 예를 들어 노량진의 동작구청장한테 누가 서울시장한테 동작구에 공항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어이없는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바로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있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오른쪽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되는 지문. 제한자가 부담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입안을 위한 절차라고 해서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까지 총 5개 관리객이 있는데요. 뒤에서 따로 강조드리겠지만 지구단위계는 독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는 무적이 빠른 용도지역을 가리켜서 지구단위계이라 부릅니다. 지구단위계는 무적이 빠른 용도지구를 가리켜서 지구단위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는 엄청 빠른 기반시설을 가리켜서 지구단위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만 기억하실 때 지구단위계가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시험지문 구성할 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또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다른 관리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축은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계,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기반시설 등 이반 결정과정을 거침해 있어서 나머지 관리계는 원칙적으로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구단위계는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지문 구성할 때 이런 지문 구성도 했었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 어쩌고 저쩌고 나오기 때문에 다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가 제외한 나머지 관리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해서 제가 따로 강조를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용도 구역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방의 의견 듣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요.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획. 물론 이 외에도 일정한 관리계획에 바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시험 문제에 답을 구성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다 생략할 수 있다.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대놓고 문제 구성을 해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것은 다 생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에 다 지구단위계획을 깔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문에 뭐를 구성을 했었냐면 바로 개발 제한구역. 이걸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결과적으로 더 생략할 수 없다. 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더 다른 도시군 관리객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정고시라고 하는 것. 어떤 도시군 관리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검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우리 법에서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이 결정한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우해야 될 것은 나중에 특히 용도 구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바로 예외적인 항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구소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바로 시장구소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항목. 그래서 앞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겁나게 속도가 빠르다. 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원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게 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관리계획은 시장구소가 입안했을 때 시장구소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은 겁나게 속도가 빠른 관리계획. 이렇게 뉘앙스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가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걸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국토부장관 입안한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 중에 첫 번째 항목이죠.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사실은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런데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바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해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관리계획.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를 한 번에 보셔야 돼. 우리가 용도구역 파트 다시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무조건 국토부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구야?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 나중에 용도구역 할 때 따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결과적으로 원칙에 해당돼서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외적 결정구역, 특히 이 부분은 여기에서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주로 용도구역할 때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 시, 도, 지사가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지사이고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 등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효력발생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해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를 한 다음에 지도에다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짧아서 정말 중요한 질문. 바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옆에 질문을 보면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도 있습니다. 요는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득공부 가겠습니다. 지금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게 될 것이고 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존에 이런 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기 전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 있던 사람, 공사에 착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바뀌어서 새롭게 검폐율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서 용적률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요. 기존 규제하고 지금 새로운 관리계획 규제가 강화됐을 때. 문제는 기존에 삽질하던 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은요. 관계없이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시험은 예외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한 번 옳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클린것을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받아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또 틀린 것을 고르셔서 답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출제된 의도라고 하는 거.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전체 내용, 법적인 지위, 그리고 이반과 결정 등의 과정을 쭉 공부를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바로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떴을 때는 무조건 뒤에 뭐가 신고해야.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언제 나왔었냐면 19회 때, 24회 때 등 출제가 됐는데 한 번은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라고 해서 틀린 것을 고르셔서 19회 때 답을 뽑았었고요. 24회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받아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기억할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경기하시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법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13년 동안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주제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념원 고시되면 효력 발생이 될 텐데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 작년에 이제 도시구는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가 한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게 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서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계획의 주의한 내용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서의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그 앞에 가서 여러분 교재 5페이지인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부터 먼저 가셔야 돼. 자 중심축이 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관리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이 뭐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보다 높은 계획을 가리켜서 국다계획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5페이지 보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축이 되는 계획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르고 싶을 때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취지는 거죠.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주로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죠.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하는 경우, 입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중심축은 일단 뭐라고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건필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를 다루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준을 삼켜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범적지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이거 관리계획 위에 뭐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위에 뭐가 있고 과학력도시계획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국가계획이라고 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공부할 때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과학력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혹시 충돌하면 그대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나 과학력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 그대로 끌고 오는 거야. 중심축을 기본계획으로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과학력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충돌하게 되면 과학력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혹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충돌하면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객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과학자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기본 법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수립 확정 또는 수립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관리계획은요. 이반해서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수립해서 승인 또는 수립해서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립이라고 하는 거 이반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확정 또는 승인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항상 원칙 해서 수립이라고 하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관리계획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관할 구역에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원칙은 관할 구역인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는 예외적 수립권자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없는 말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6페이지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다뤄질 거 인접시군을 포함한 수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리계획이 그랬습니다. 원칙은 관할 구역인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바로 입안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구조야.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문제 구성할 때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시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여 이렇게 세 가지 권을 모두 갖추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다. 시골. 그래서 시골은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외우셔야 돼요. 시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을 부르게 되는 수도권이 아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변에 큰 도시 없어야 됩니다. 그걸 법해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가 인구 10만여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다시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그래서 만약 수도권이다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다 또는 인구 10만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각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거꾸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때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 나와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기준, 기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국토교통부장관.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앞에서 관리계획 위반기준,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거. 또 조금 이따 공복이 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도시공기본계획 수립기준 모두 기준, 기준,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한 번 기억해볼까요?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위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위반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그런데 이 기초조사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혹은 환경성검토 이런 게 있었어요. 기본계획을 할 때도 소위 토지적성평가 등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대뜸 한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 토지를 얻다 쓰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하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등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항상 예외죠. 기본적으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되는데 최근에 5년 이래 토지적성평가 등을 미리 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 토지적성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돼서 이게 27일 때 문제 어렵게 구성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의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괄호 넣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13년치를 분석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숫자는 무조건 패스시켜야 돼요. 숫자는 답을 뽑는 게 정말 4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숫자만 물어보고 싶을 때는 보통 괄호 넣기 형태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토지적성평가당을 실시했을 때는 어떻다? 바로 토지적성평가당을 생략할 수 있게 돼서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해서 이렇게 길게 중간에 숫자 뽑아질 때는 따로 이 검언을 해서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셔요. 그래서 이미 봤던 게 도시권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자주 나와요. 그런데 답이 안 되는 질문이고요. 굳이 출제를 하고 싶으면 괄호 넣기 문제로 5년, 기역 5년, 니은 5년 이렇게 구성을 하죠.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이 도시권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최근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소위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이 5년이라는 숫자가 한번 지문 중에 하나 기억해서 하나의 지문이 돼서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라고 했을 때 그 5년,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셔라는 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파트에서 기반시설 재현할 때 5분에서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거 관리계획 할 때 이미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그런 얘기죠. 해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괄호 넣기 숫자 중에서는 항상 답을 뽑지 않는다. 이게 기본 철칙이에요. 그리고 굳이 숫자를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괄호 넣기 형태로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게 쟁점 안 되고요. 간단히 정리할 거. 우리가 아까 수립 시장군수,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뭐 외워봤자 직접 시험 문제에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한 단계에 있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답 안 돼요. 답 안 돼.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파트에서 외우야 될 쟁점점이라면 첫 번째가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포인트. 인재판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 시골,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며 인구 10만 년. 이렇게 세 가지 권을 모두 같이 수립하지 않냐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준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특이하게 뽑았던 거 5년마다 재검토하고요. 최근 5년 사이에 토지적성평가당을 심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토지적성평가당을 생략할 수 있다. 5년, 5년 숫자가 57일 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계획 전부예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고요. 최근에 조금 출제비가 늘어나긴 했는데 한 2, 3년에 한 문제 뽑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제 우리 3페이지부터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이거 이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도시 또는 군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행정구역이니까.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 원칙적으로 수립한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며 인구 신뢰해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또 기본계획과 또 다르게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야. 지금 2002년도 이후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15년, 16년 됐는데 문제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금까지 딱 두 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이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볼 것이고요. 혹시 국가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되는데 항상 법적 지위는 답은 안 되더라도 설령 안 되더라도 무조건 지문안을 구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됐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가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승인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광역계획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국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죠. 서울에 서울시가 있고 그 옆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하고 그 옆에 있는 군포시를 묶고자 합니다. 그럼 둘 다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응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서울시하고요. 화천시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건 소위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이 광역도시계획 파트는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맨날 광역시장은 끌고 들어와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의 시, 군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광역시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맨날 나오는 것이 광역계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나중에 논의가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라고 하는 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포인트는 광역계획권, 즉 광역도시계획은 뭘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 시험에서 특별히 광역시장,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도 빤해. 여기서는 맨날 장난치는 게 이 광역도시계획이 할 때 절대로 광역시장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광역시라고 나서는 하나의 시 또는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연관이 될 수가 있지만 바로 광역도시계획과는 아무런 광역시장 관련이 없다. 시험 문제는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우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시험 보러 오는 걸 대비해서 광역도시계획할 때 맨날 틀리게 뽑는 지문의 전형이 광역시라는 식으로 장만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주의,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충돌을 하게 되면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그대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광역도시계획과, 아니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하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충돌하면 그대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최근에 답이 한번 됐던 적도 있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포인트는 바로 수립권자의 얘기가 주된 논의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편지 넘기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유지소를 따져봐야 되죠. 즉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국에 속해 있어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립권자가 누가 되는지 원칙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예외가 쟁점이 되는 거죠. 예외 보니까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물론 법조문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플러스해서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러면 항상 시험에는 뭐가 출제됩니다. 예외라고 하는 게 출제됩니다. 27회 때 답이 뭐냐면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도지사 도어다타 수립할 수 있다.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 도다라고 한다면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뜨는 건 뭐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그래서 지금 26회, 27회 때 연속 뽑았던 것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26회에서는 옳게 뽑아서 답이 아니었었고 27회 때는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답을 뽑으셔서 도지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답을 뽑아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 거다. 최대 어렵게 나오면 국토교통부장관. 이런 경우에 국토부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접근해 가실 때는 경우서를 다 따져서 분석을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오른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답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한편 시장수가 수립하면 한 달 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이제는 어떻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빼놓은 것 중에 하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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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하면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리고 그 교재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얘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수가 수립하면 한 달 후에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절차 나와 있는데 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오면 제가 교재에 다 분석을 해서 논하는데 다 사이드, 절차 관련된 부분은 다 사이드고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 수립 주기, 재검토 주기. 앞에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 5년마다 재검토. 그럼 광역도식은 몇 년마다 재검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조항이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약간 응용한 것이 이런 식이죠. 기본계획관리계획 각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광역도식은 10년마다 재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광역도식의 수립 주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 단계 더 응용했던 질문이 19회 때 광역도식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아예 그런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게 되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또는 국토부정관, 시험문제구상 일단은 광역시장이 또는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도록 틀리게 뽑아줄 때. 두 번째, 광역도식계획의 정의, 의의가 먼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걸 가지고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뽑았었고요. 세 번째가 법적 지위죠. 이 광역도식계획이라는 건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바로 광역도식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쟁점. 네 번째, 바로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 수립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준 국토부장관. 그 외에 시장에서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시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 등. 그리고 비교해서 지금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축으로 봤던 말계획, 기본계획, 거꾸로 갔던 거죠. 그다음에 광역도식계획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